템플릿 상으로는 안겨치는게 보일 뿐이지 일단은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이널리스트를 봤을때는 일단 안겨치잖아요 자 다루이노 선수는 카이 자 그랜드파이널 2023 랩메이저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한국 선수 다루이노 선수도 물론 일본에서 왔지만 아크 월드투어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을지 단 3번만 이기면 파이널 진출 네 자 이번에 확실히 이번 시즌 강력해진 이노 아 카이로 먼저 나왔습니다 아까 신은 몇번 도전해봤으니까 이제 카이로 네 어떻게 보면은 위너파이널이 테스트라고 볼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하지만 이제 광에 포함해가지고 이노가 이번 시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 그 다음에 쇼크 만들어주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응 그네스 잡기 어 중단! 딜레이 죽는다 자 이거는 추하 선생이 가투법을 좀 알고 하는 파웨 자 중간순간에 지금 버스 방지가 두 번 들어가서죠 네 야 이거 내미는 타이밍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어 잠깐만요 그래도 맞았지만 데미지 아직 체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스트가드 자 끝까지는 오히려 가다 자 로마 오히려 캔스 된게 좋을 수 있어요 어 케미컬 밀어내고요 어응 궁대웅 커트에서 콤보 다루이노 케미컬 타이밍도 너무 좋고 추라라 선수가 어느정도 분석이 된 그런 느낌이죠 자 원에서 오이체스가 강한데 이거 나오기 전에 끊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타이밍이 Raptor 김채라 잔omic "- 멘트 » 멘트 Pham 잠시만 연산 멘트 캐스트 stabil 늙 밤 자막 자 디아클랑 자 이게 또 안 밀렸죠 살짝 밀리고 디플렉트를 썼는데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잡기 자 이것 좀 약간 추하선수 턴 쪽으로 갔는데 오 스턴 디퍼의 적 공중 그렇죠 호버 월브레이크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대륙 횡단 콤보 가능한 이노 오 이거는 크죠? 카운터 시동이라서 위치 바꾸기 큰 반응이 슬라임 아 스파이터가 올라가고 백 텐션이 있기 때문에 각성필살기 로망할텐데 오 안하나요? 오 이걸 아끼는 판단 저 어설틀 큐라라가 아직 안정 오 시동이 안좋아서 좀 힘들죠 어스 방지 한번 오 어설틀 다 쓰나요? 어설틀 판단 너무 좋아요 하지만 버스 다시 찾고 스턴 디퍼 로망 로망 있습니다 디어클 안쓰고 오우 베이퍼 아아 아아 잠깐만 마지막에 앞이 정확한 공중확인 정말 잘 읽었습니다 자 1대 0 스코어 한 세트 먼저 가져가는 다루이노 자 그다음 경기 시작하자 그래도 원에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강하거든요 그래도 너무 멀리서 맞아가지고 저렇게 훼속 타까지는 들어가진 않고요 잡게허쳤는데 진짜 여기 한 번 안걸리는 가드패던 저 바꿨다는 뜻인데 어어어? 너무 아픈 걸로? 진짜 너무 아픈걸로? 와 데미지가 어우 서이트 이 다음에 오십 텐션에 넘은 걸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잡게허쳤지만 로망이 있죠 2H로 카운트한 줄 알았나 보네요 풍벽은 안됐습니다 한 번 더 로망있고 다시 한 번 오 근데 이거 턴즈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어설트만 연계되면 아 중단까지 야 어설트로 월브레이크 이거 라운드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스트레치로 음속의 카이 와 이걸 쫓아가네요 사람의 호버로는 번개를 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데요 콤보 아니 근데 큰 시동 오늘 많이 맞거든요 네 와 체력 50% 넘게 이거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카이 쪽이 에이스베이퍼 어체 로망 가드해주고 아 와 가까이 걸어놓은 거 잡았어요 일단은 아까 계속 가드한 거 보여줘가지고 이번 EP 이번에는 자 살짝 찾기 타임이 좀 늦은 것 같기도 어설트 그래도 아직까지는 음 이번엔 디플레스일지 몰라요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 예 다운 깔고 상황 보자 6P 뿌드라이 이제 나올 만한 타이밍 같기도 하거든요 오 광해 오 드디어 자 생기술로 나왔기 때문에 오오 이러면 좋아요 박성필살기로 강제다운 만들어 주고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 선의 아니네요 뿌드라이 야 이걸 또 쫓아가요 자 로마 직각이 했는데 오 과연 버스 딥플레스 이게 참 신기해요 타이밍이 대시 EP 했는데 네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안 밀렸습니다 야 1대 0 오 잘 읽은 것 같은데 관성이나 좀 상세를 네네 좀 씌운 느낌이죠 그렇죠 이게 약간 공격 레벨과도 좀 강기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오 버스트로 위로 됩니다 일단 도전 도전 공복 지금 잘 갉아먹었어요 어차피 갉아먹는게 맞거든요 지금 오 자 어차피 대목 도 있으니까 상대 기본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루스도 있고 잠깐만요 여기 있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벗어지는데요 자 이거 어차피 이제 버스 다 뺏고 네 포지티브 상태일 때 오히려 길게 안 가는게 조건이 이건 아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아 상대가 버스 게이지 못 채우기 빨리 죽기 빨리 죽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쵸 이제 버스 게이지이니까 포지티브 상황에서는 버스 게이지가 빨리 차니까 그쵸 예 이러면은 오히려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어 정말 좋은데요 이게 첫 경기 시작하는 거 하면 됩니다 네 자 자 더블 광이 이광 어 잘 쫓아가네요 오 한 번 더 없어지겠는데 아 이거 대목이었으면 네 그래도 자막 안내요 이건 확정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면 스노우브링 굴러가죠 아까처럼 이제 거의 버스가 없는 상황에서 다 깎아냈으니까 네 이제는 원점이죠 다시 또 원점입니다 아니 다시 또 원점이에요 이러면 이쪽도 오 체라 너무 많이 깎였는데요 아 근데 반방 상황이라 그렇죠 버스 채우고 이 다음에 오 이거 좋아요 시동 나쁘지 않았습니다 리셋 오히려 먼저 내밀어지는 다른거 자 이에서 오히려 느려져가지고 이런게 좀 단점이긴 하죠 자 오 어떻게 끊었나요 아 이거 웹급 기절기 야 공중지가 잡기 어어 주란아 디어클라 마무리는 안되죠 당연히 자 오심 텐션 있긴 한데 이거 포지티브 좀 기다리면 되는데 아 급했네요 주한 선수 청로망으로 잘 끊어줬습니다 기본기대비 있는거 보이시고 중단 자 이거는 P로 끊으려다 뒤졌고요 자 이 텐션 어떻게 활용했지 백로망 goes 그냥 기복이 데뷔했어요 어어 벗트로 desarazing США 다 이г고 있었습니다 다루이노 다루 이노 이야 몇가지 포지티브 상태에서 굉장히 빨리 차기 때문에 다 이걸버렸죠 세트 스코어 2대1 월드투어 파이널까지 앞으로 한 세트 다루 이노 자 이번 세트 이기면은 파이널 진즙 확정입니다 데모 Grove 시작 팩스 supp 버스 뺏고 tweeting U 중계로 한번 공중제어까지 구상에 가둬놓고요 이런거 오히려 대공치기 좋아요 오 실수? 반대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역가드가 될 뻔했지만 잘 쳐냅니다 이쪽도 좋아요 네 항상 대목이나 광원이 있기 때문에 원에스 뻗기도 힘들어요 카이도 너무 잘 피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압박합니다 다루인호 광해 계속 맞춰요 이놈의 이번 가장 큰 수혜를 할 수 있죠 이거는 네 다방면 콤보 먼저 선턴 잡기용 더 좋거든요 마무리입니다 카운터였기 때문에 자 토너먼트 포인트 왔습니다 이거 3라운드만 더 가져가면 다루인호 선수 파이널리스트로 이름 올릴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아프거든요 구석이고 아까 68 히트 콩보 구석이기 때문에 12 히트 더 아파요 12 12 어 아프고요 간거 같고요 갔습니다 오늘 좋아요 오늘 좋아요 어 버스트 채우는 버스트 채우려는 아픈 거를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번 라운드를 가져가려면 다른 선수의 큰 그림 희망을 줬다 뺏으려는 이게 2개째 있을 거 아니야 버스트를 채웠다 그렇죠 이팩스템이 이겼습니다 상대 오히려 너무 때렸기 때문에 버스트 2개 차거든요 늦게 차고 그렇죠 먼저 선턴 잡으면 버스트를 떨 수 있어요 그리고 예雪 버스트 형 버뢋만 무imated 성대 히트 ério 아 읍 샵 월드 스코어 3길! 이거를 참았다가 잡아 냅니다. 다루 이노 선수 아크 월드 투어 파이널리스트로 인엠을 올립니다. 인호가 결국 올라갔어요. 레브메이저 2004 파이널 필리핀에서 진출이 결정되었습니다.